네 그럼 지금부터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은데 관광객들이 늘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민폐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 한번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보니까 중국 일부 관광객이 목욕탕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11시에 60대 중국인 관광객 여성 A씨가 목욕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 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을 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욕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A씨는 경찰에 목욕탕 내부가 좀 신기해가지고 촬영했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변 사님, 목욕탕이 신기해서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 너무 황당한 이유이긴 한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다. 사진 찍힌 분들은. 그러니까요. 빈 목욕탕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찍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몰래카메라 혐의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찍혔다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혹시 이 몰카당한 피해, 이 사진이 어디 유통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해자 자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외국에 유포되는 거 아니야? 라는 수치심이나 걱정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해외 관광객입니다. 일부고요. 중국 전체가 아니라 중국 일부 관광객들이 저지른 건데 처벌이 되는지, 좀 전에 화면에 나가긴 했지만 어떤 처벌의 수위가 주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소위 몰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요. 아무리 외국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역시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국 정지가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받는 동안, 또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 재판 기간 동안 외국으로의 출국이 정지되게 됩니다. 출국 정지가 되고 현재 가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직 수사 중인데요. 디지털 포렌직 결과를 통해서 정말 이게 초범이었는지 아니면 관광하는 내내 혹시나 또 다른 카메라든지 이용 촬영 혐의나 혹은 자신의 지인 등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즉 실형을 면하는 경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바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실형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을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에 추방이 되게 됩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다음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입국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 말고도 중국의 일부 관광객들의 민폐, 일탈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데 장갈 기자, 지난달입니다. 제주도 도심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일부 아이가 도심에서 일단 대변을 보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민폐를 끼쳤는지 한번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요. 쓰레기를 그대로 공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가는 행위. 또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 아이가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그냥 대변을 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전혀 그걸 또 제지를 하지 않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분을 사게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실도 드러나니까 누리꾼들은 중국인 무비자 없애라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실 30일 동안 제주도에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데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7만 7천 명인데 그중에서 중국인이 1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모든 걸 중국인 관광객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눈에 띄게 중국인 관광객의 이런 행동들이 여럿 포착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본인 나라에서는 저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연스럽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 외국 나가면 좀 더 조심하게 될, 처벌 받을까 봐 조심하게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긴 한데 어떻게 저런 행동들, 처벌이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또는 명승지나 유적지의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 또 노산박료 등을 하는 행위는요. 모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해질 수 있어서요. 사실 이런 사례들을 자꾸 보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도 오실 때 우리나라 현행법을 어떻게 지도나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칼부림 사건인데. 장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부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께 부산 북구 한 빌라 현관에서 60대 A씨와 40대 B씨가 흉기에 찔려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후에 B씨의 초등학생 딸인 C양이 현장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집으로 피신해서 119에 신고를 했고 두 사람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C양의 아버지인 40대 B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A씨가 산책하러 집을 나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후 A씨는 자신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유로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는데 좀 끔찍하기만 하는데 변호사님, 일단은 이 딸의 상태가 굉장히 좀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진술 가능한 상태입니까? 현재 C양도 흉기에 찔렸잖아요. 살해하려다가 결국 미수에 그친 것 같은데 C양도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자신의 부친이 사망해서 누워있는 걸 아이가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정치적인 추격이 커서 목격 진술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 보면 이게 사실 반려견의 배설물 악취 때문에 갈등이 좀 심했었다 이렇더라고요. 가해자 A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B씨의 바로 아랫집에 2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A씨와 A씨의 지인이 피해자 바로 아래층에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어떤 분쟁이 있었냐. 이 피해자 측이 이제 반려견을 키웠는데 그 반려견의 배설물 악취 때문에 서로 논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A씨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거주하던 지인은 계속 아랫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배설물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아마도 이 가해자 계속 알지 않았을까. 그러다 우연하게 함께 살던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 B씨를 마주쳤고 경찰은 현재는 사실 B씨도 사망한 상태죠. A씨도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이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범행의 하나의 촉발죄가 되지 않았을까. 경찰은 지금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